안녕하세요 해피세아의 혼자놀기 세아입니다 저는 지금 베가스 언코르크드 행사에 와있는데요 베가스 언코르크드 미국의 대표적인 푸드페스티벌 중 하나로 2007년부터 매년 열려서 올해는 12번째를 맞이한 미식행사인데요 라스베이거스의 유명 레스토랑에서 셰프가 선보이는 특별식을 먹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주 볼 수 없는 세계적인 셰프들을 직접 만나고 운이 좋으면 이야기도 나눠볼 수 있는 미식가들의 진짜 축제라고 할 수 있죠 해피세아도 라스베이거스에서 신나는 미식축제를 즐기고 슈퍼 셰프들과 인터뷰도 나누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 현장으로 떠나볼까요? 베가스 언코르크드의 오프닝적인 세이버 오프 칼로의 쇼핑병을 따는 것으로 축제의 시작을 알립니다 오프닝 행사인 만큼 TV에서만 보던 스타 셰프들의 얼굴을 볼 수 있었는데요 해피세아는 수전 페니거 셰프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길거리 레스토랑의 데모라고 불리는 수전 페니거는 보더그릴이라는 멕시칸 레스토랑을 비롯해 전세계에 400여개의 레스토랑을 가지고 있는데요 투 핫 타말레 라는 요리쇼를 오랫동안 진행하기도 한 스타 셰프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런 분의 바로 옆에 앉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absolutely 네, 우리 첫 restaurant 1981, 1981 Before you were born Yes Was called Citi Citi Cafe Everybody that we worked with was from Mexico They would make the staff meal 그리고 정신차례 명단은 모자로 가장 굉장한 식사와 함께식 식사 한편입니다. 우린 결제한 음식으로 태도를 차에서 사로우렴 한편이기도 하고 마법으로 태도를 하는데요. 아마도. 그리고 이 음식으로 태도를 결제한 음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를 하는 것들이 서류가 많고 있다면 의식으로 태도를 하실까요. 네, yes. 그래서 друг p exempl기에는 네 맞습니다. 네. 자기에 말하는 게 조금 더 쉬워져요. 사실 말하는 게 재미있게 말하다고 합니다. 또한 참한 수 Triple P's에 있는 것은 컨트롤입니다. 대처로는 every 욕망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 spielt. 요즘 좋은 chef은 이 음식을 못 운영할 수 있으니 그래서服에서 꼭 연습하는 Dimension을 받았고 학교에 한이의 이슬을 수 있고 하나의 교수는 감사합니다. 만약 TV에서 일을 하게 되니까 seeing a chef that you have to really start from the bottom and work your way up and then again start from the bottom and work your way up part of being a chef is the experience of learning all parts of the kitchen so I think it just takes time you have to be patient a lot of hard work and long hours and experience and it's not you know it's not a big the biggest money making 이는 원장님이 더 좋아요와 상당한 비신가에 대해서는 더 큰 일을 쥬지 않습니다. 뇌에서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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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더 좋은. 이런 거. 그래서, you know, the facial mask, and, like, you know, the... Oh, that's fantastic! I love it! Thank you so much! Thank you! 본격 기자 체험! 하... 라스베가스 구경은 언제 하죠? 그 유명한 벨라치오븐스 쇼가 옆에서 펼쳐져도 구경은 무슨, 빠른 발이 필요한 때입니다! 서둘러 달려간 곳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기사보이의 레스토랑 와, 이렇게 예쁜데서 하게 됩니다 무심한 듯 웃으며 인사던지는 셰프 기사보이는 전세계 레스토랑에 순위를 매기는 미식가이드 라 리스트에서 올해 세계 최고라는 명예를 얻은 셰프인데요 라스베이거스 지점을 맡고 있는 셰프 줄리안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제 attention is only for the restaurant I never accept something else outside restaurant only just working? yes Just... Family, friend... yes, of course I have confidence for you cooking, it's very easy for me It's easy and it's a pleasure with great respect for the receives when the product alive into its opinion she can add his life before the fish woman go to facing it all the job around the produce of their very very difficult and very hard in the kitchen 아주 쉽습니다. 이 제품은 끝입니다. 아주 빠르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인터뷰를 마친 뒤 셰프는 기꺼이 부엌으로 우리를 초대해서 이번 행사 동안 선보일 메뉴를 내주었습니다. 고마워! 이제 바로 다음 인터뷰를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날 셰프분은 노부 마취사상입니다. 한국에도 많은 팬을 가지고 있는 셰프 노부는 일식을 세계에 알린 선구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부의 퓨전 일식을 실제로 먹어봤을 땐 동서양 모두를 아우를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상당히 맛있기도 했죠. 그런 노부 셰프를 만나봅니다. 저는 5라운드가 있습니다. 47, 48. 저는 고마워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저희가 얘기하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서 어떤 음식을 보여주고 제가 가르침을 그리고 또 다른 나라에서 그리고 또 다른 나라에서 제가 매우 좋다고 어떤 제 것들은 지금 이 시각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부입니다. 저는 셰프입니다. 저는 좋은 셰프가 될 것 같아요. 조금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하세요. 성공하지 마세요. 잘못을 할 수 있어요. 이 잘못은 좋은 소식입니다. 잘못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당황하지 마세요. 당황하지 마세요. 당황하지 마세요. 당황하지 마세요. 좋은 셰프가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셀피로 마무리! 오늘 하루 열심히 취재한 자에게 주어지는 칵테일 한 잔 하면서 언코르크드 베이거스 첫 번째 날이 끝나갑니다. 다음날! 오늘 언코르크드 행사 그랜드 테이스팅을 저기 풀장에서 진행하거든요. 신들의 점원이라 불리는 시저스 팰리스 호텔의 수영장에서 열리는 그랜드 테이스팅 행사는 풀장을 따라 세워진 수많은 시프들의 부스에서 맛있는 음식과 술을 행사 눈에 맛볼 수 있죠. 사진 한 장 찍기도 너무 힘든 고등연지. 뒤로 하고 대신 음식을 먹어봅니다. 버거! 스테이크! 폭풍 칼로리 음료까지! 이렇게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행사가 또 하나 있는데 공원에서 이루어지는 피크닉입니다. 피크닉이라는 행사 이름답게 화관을 선물받을 수 있고 가벼운 런치 메뉴나 디저트류를 많이 맛볼 수 있습니다. 다시 수영장으로 돌아와서 브랜드 테이스팅은 언코르크드 베이거스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메인 행사이기 때문에 오후에 시작해서 밤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멋지게 차려입은 패션 피클들을 구경하는 장이도 쏠쏠합니다. 저는 메인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나도! 베이거스에서 좋은 시간!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큼직큼직한 미식 행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기 전에 베가스 언코르크드 행사를 이제 막 네이버나 이런 데서 많이 찾아보고 했었는데 우리나라에는 비교적 알려지지 않은 행사인 것 같아요. 보나페티라는 잡지랑 같이 하는 행사인데 베가스 언코르크드 행사를 할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린다고 하더니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되게 세계적인 미식 축제인 것 같아요.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 꼭 꼭 가보세요. 열정적인 사람들, 맛있는 음식, 그리고 술 한잔. 라스베이거스에서의 밤이 또 이렇게 지나갑니다. 오늘은 장조지 홍거리 히텐이라는 셰프를 인터뷰하러 가는 일정으로 하루를 여는데요. 이분은 뉴욕에서 굉장히 유명한 셰프예요. 그리고 한국계 미국인인 와이프가 있어가지고 한국 음식에도 관심이 많고 여러가지 쇼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서 만나보겠습니다. 장조지 셰프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야! He works at DelG мне you know, he's on the best rubbery you'd have to buy them in spring you know maybe somebody's no better you know the best tomato in the summer time, but the people to the supermarket is everything all around so folks that people are confused So I try to put my money really said I love respect this food And for me I only hire people green or passion so they don't know and I can teach them from A to Z I notice sometimes I hire people where they work in five six restaurants before 요즘은 여러가지 행동을 배우고 싶습니다. 다른 셰프가 아주 부드럽게 배우고 싶습니다. 우리 음식은 좀 더 바이브랜드입니다. 요즘은 그 맛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생을 배우고 싶습니다. 아무리 배우고 싶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선물을 드린 후에 함께 셀피로 마무리했죠. 2007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베이거스 언코르크드 행사.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요. 매 타임마다 셰프들의 개인 레스토랑에서 행사를 열기도 합니다. 티켓을 이렇게 미리 판매하고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금방금방 팔리죠. 저는 지아다와 치카 두 개의 행사에 참여했었는데 미국에서 정말 인기 있는 셰프 지아다 드 로렌티의 트렌디한 음식을 맛볼 수 있었고 치카에서는 최근에 라스베이거스에 발을 들인 셰프 로레나 가르시아의 라틴 음식이 한국 사람인 제 입맛에 딱 맞았었답니다. 이렇게 라스베이거스에서 4일 동안 2018 베이거스 언코르크드 행사를 취재하면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요리라는 한 분야에서 성공한 셰프들을 만나서 요리 이야기나 인생에 대한 조언들 그리고 약간의 사담도 나눠볼 수 있었는데요. 라스베이거스 하면 막연하게 카지노 또는 나이트 쇼만 떠올리셨다면 이제는 미식의 도시라는 타이틀로도 기억해 주세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 이번 여행은 네이버 트래블 플러스의 라스베이거스 관광청과 함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해피세아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힘이 됩니다.